교회 소식입니다. 경향어린이 새소식반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주일 오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는 새소식반의 개강을 축하하며 기도를 해주셨고 이후 새소식반 담당 김현숙 전도사님의 인도로 새학기의 교육재료를 나누었습니다. 2017학년도 제1학기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학교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주일 오후에 별림과 별림교사, 학부모 및 후원회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단임 목사님께서 2016년 2학기 신입별림에게 별배지를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입학 및 강구원 박사 초대총장 취임식이 지난 화요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교단 목사님들의 참여 속에 경향교회 여전도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과 석기현 단임 목사님의 설교, 경향 여성중창단의 특송과 신입생 입학 선서, 고려신학교 각 동문과 각 기관, 각 교회에서 후원한 장학금 기탁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성경아카데미가 지난주일 비전기도회를 마친 후에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교육관 4층에서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경향교회 교회 교육 프로그램인 모세대학이 지난 수요일에 개강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예술을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 아래 4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 운동에 동참하여 기도응답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원례회가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학기 경향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2017년 봄학기 교회 교육 프로그램인 부부 성경공부 개강이 오늘 오후 1시 40분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연습은 오후 5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9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SFC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화곡 8교구 신동균 장립집사, 김정희 권사님의 일남인 신랑 신현민 군과, 서서울 2교구 양대기 장립집사, 이금자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양나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단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권사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3회 서울 남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암송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당 제3성전 및 각 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